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과거분사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자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과거분사구에 대한 설명입니다. 분사가 명사로 수식할 때 명사와 분사가 수동관계이면 과거분사를 씁니다. 과거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개 명사 앞에서 수식하지만 과거분사의 수식어구나 목적어 보호 등이 이어져서 구를 잃을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합니다.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입니다. 어그로운 맨 다 잘한 남자 성인이죠. 이렇게 과거분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습니다. 근데 과거분사가 구를 이루어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도 있죠. The soccer player 그 축구선수는 injured by the tackle 태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그 축구선수는 left the game 게임을 떠났습니다. 여기서는 중간에 후워즈가 생략이 된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중요한데요.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의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씁니다. 하지만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의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 I&G를 쓴다는 거죠. 예문 들어보겠습니다. Uninteresting story. 흥미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분사 I&G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. The police questioning the suspect. The suspect 하면 용의자이란 뜻입니다. 용의자를 questioning 질문하고 있는 경찰. 이렇게 현재 분사 I&G가 나올 때는 능동과 진행의 뜻으로 명사와 분사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. 분사가 관계사의 선행사인 명사를 꾸미는 경우 분사 앞에 위치한 관계의 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예신문입니다. I saw the boy who was sleeping alone. 혼자 자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. 이때 현재 분사 앞에 있는 who was가 생략이 된다는 거죠. 두 번째 예문입니다. I read a book which was written by her.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책 한 권을 내가 읽었다. 여기서 과거 분사 written 앞에 위치한 which words가 생략이 됩니다. 세 번째 예문입니다. I love a box which is full of apples. 나는 사과로 가득 차있는 박스 하나를 가지고 있다. 이때 pull of라는 형용사 구 앞에 위치한 which is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